영하 10도의 강추위에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삼보일배에 나섰습니다. 5년 전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삼보일배 현장을 함께한 경기주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0여 개 업체에서 5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했던 개성공단입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통일의 공간으로 불렸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어느덧 5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단 재개를 요청하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경기도가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영하 10도의 날씨에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삼보일배로 완주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평화를 알리는, 평화를 시작하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조속히 해주시기를 영원하는 마음으로 내내 삼보일배하고 왔습니다. 미국 승인이나 대북 제재 틀 속에 갇혀있지 말고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선언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경기도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민관협의체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강범위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과 간이 협력하는 기구의 설립을 감히 제안드립니다.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다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임진각 평화부지사 임시진무실을 설치한 지 어느덧 37일째. 남북관계 발전에 뜻을 함께하며 각계각층에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